여정현의 세계일주 50개국 싱가포르 3시간 이내로 여행하기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줄고 많은 한국인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원같은 거리와 다양한 쇼핑몰, 깔끔한 박물관과 놀이공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7분동안 싱가포르를 같이 여행해보겠습니다. 만약 싱가포르를 둘러볼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마리나베이와 리버사이드를 먼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리나베이센즈 호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의 한쪽 벽면은 세계 최대의 기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비의 화분만 개당 1억원에 육박합니다.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의 앞쪽 건물은 쇼핑몰과 식당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호텔의 고층에서 식사를 하거나 스카이파크에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연꽃처럼 생긴 건물은 아트앤사이언스 박물관입니다. 가든스 바이더베이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식물원인데 싱가포르에서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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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두번째로 유명한 곳은 센토사 섬입니다. 택시로 갈수도 있지만 하버프론트역에서 모노레일로 갈 수 있습니다. 센토사 섬 센토사 섬 입구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LA와 오사카에 비하여는 규모나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는 한국식당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센토사에서 해소의 약속을 즐기기 위해서는 비치스테이션으로 가야합니다. 센토사 섬을 고려합니다. 센토사 섭에서 인기 있는 곳 중 하나는 아시아 최 남단입니다. 센토사 섬은 비교적 넓기 때문에 무료 서탈 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에도 있지만 센토사 섬에는 어린이를 위한 키자니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토사 섬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호텔과 리조트들이 즐비합니다. 오차드는 과소원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2km 거리에 특색있는 백화점과 식당이 가득합니다. 오차드 게이트웨이에 있는 식당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유명한 현지 음식은 칠리크랩이 있습니다. 오차드 게이트웨이에서 한국인들에게 비교적 인기 있는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네번째로 유명한 곳은 주롱버드파크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다양한 새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나 리틀인디아도 비교적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관광명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세계일주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